김영민 아나운서 그런데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이 구체적으로 이 미사일의 기종, 비행거리와 같은 재원을 분석하고 있고요.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게 지난달 30일에 있었고 또 한 달여 만에 다시 쏘아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북한이 어젯밤에는 또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물풍선 때문에요. 인천공항에 비행기들이. 지연 운항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오물풍선을 왜 이렇게 날려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북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접고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여야가 함께한 상임위 좀 기대가 됐는데요.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대를 했지만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죠. 유치하더군요.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그만하고 국회로 복귀를 했는데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습니다. 먼저 법사위에서는 방송 3 플러스 1법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국회 과방위로 가보면 여기에선 야당 의원들이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을 문제삼습니다. 그러자 김장겸 의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다. 이렇게 비꼬면서 또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고요. 이외에 국토교통위나 교육위 등에서도 역시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논리라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사위로 가기 좀 힘들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은 의원이 그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였군요. 여야 충돌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여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호 국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각종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서요. 지금 보건복지위, 환노위, 과방위, 기재위 등등에서 입법청문회가 줄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다음 달 1일에 운영일을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또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임위 일정을 재논의하자고 우원식 국회의장 또 민주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추경우 원내대표 백령도에 머무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추경우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분간 인천 백령도에서 잠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에 백령도에 가서 천안함 용사 위령탑 참배하고 해병대 제6여단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는데요. 네. 복귀 일정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계속 백령도에 머무를 예정이고 사퇴 입장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원구성 협상에서 잘 안 돼서 잠행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또 추 원내대표가 뭘 잘못했냐 사퇴 그거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추경우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회의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신 주재했는데요. 정점식 위의장은 3선 의원 전부는 원내대표께서 빨리 복귀를 해서 원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만류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재신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원내대표가 또 바뀌게 되면 당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우 원내대표가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잡아달라고 간 걸까요? 모르죠. 그게 말입니다. 원래 여기 남녀도 싸울 때 헤어질 거야. 잡아달라는 말 아닌가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국민의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최고위원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막판에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모두 21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대표에 출마하는 후보가 일부 최고위원들과 또 러닝메이트를 선언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는 재선의 장동혁, 초선의 박정훈 의원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초선인 진종호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또 원희룡 후보는 초선 비례대표인 인유한 의원,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러닝메이트라는 게 우리가 러닝메이트 말은 좋지만 사실은 당내에서는 개판혼쟁으로 줄 세우기 논란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후보들 역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는데 다른 후보 두 명,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줄 세우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러닝메이트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요. 나경원 후보는 이건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상현 후보도 당원 당규상 특정 후보를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줄 세우기는 친박, 비박 갈등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네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최상병 특허법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맞습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정성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다라면서도 여당 내에 유력한 당권 주자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가 아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 점을 단서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김영배 의원도 뉴스파이팅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발의했던 이 특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멘트를 했었는데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받아들인다면 최상병 특헌법은 또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대통령의 제2호가 나올 것인가 하는 논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다시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좀 무겁게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화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 며칠 전에도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2일에 같은 공장 안에 또 불이 났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틀 전에는 그 옆에 2동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때는 크게 불이 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이 소화기로 자체적으로 진화를 했고 소방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박중원 아리셀 본부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쉬쉬한 적 없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아리셀 공장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 돈 벌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또 불법 파견이다 이런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아리셀 측은 불법 파견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교육도 사전에 충분히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또 반면에 인력을 공급한 하청업체는 불법 파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파견업체 메이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업체에서 보낸 인력은 모두 아리셀에서 모두 관리하고 작업 지시를 했다. 우리는 그냥 인력만 보냈는데 아리셀이 화재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고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게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도 무허가 업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직업 소개업 등록이 안 돼 있고 파견 허가도 얻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복지위 청문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드디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는다고요? 맞습니다. 이면택 회장 지난달에 공식 취임하고 나서 조규홍 장관과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비상상황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렇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청문회부터 참석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이면택 대한의협회장 포함해서 총 10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미복기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결정을 하겠다. 돌아오라. 이런 마지막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금 전공의들이 최대한 다들 복귀할 수 있도록 대화,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창구를 열어놓고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아책으로는 사직 전공의 1년간 복귀 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관련한 뉴스 저희 2부에서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나눠볼 텐데요. 영민아 뉴스 오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민아 뉴스 고생하셨고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